오늘도 나가신다면 가방 안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북부 곳곳에 비를 뿌리던 구름대가 물러나고 지금은 비가 그쳐가는 모양새이기는 한데요. 오후부터 추가로 이번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당장은 맑은 듯이 보이더라도 국지적으로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순간적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안 지방에는 너울성 파도가 오늘까지 밀려들어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더위가 주춤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어제보다도 낮겠고요. 강릉이 22도, 대전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금세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말에는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비와 소나기 예보가 잡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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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